윤채야, 나 좋아해? 뭐라고? 나 좋아하냐고 우리 아까 같이 돈가스 먹었잖아 그런 게잖아 재석이, 넌 나 좋아해? 글쎄 야, 너 똑바로 말해 난 너 좋아해 너가 왜 그렇게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난 너가 왜 그렇게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난 너가 왜 그렇게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뿐이야 2분의 1루짓 2분야 3분의 1루짓 2분의 1루짓 2분의 2루짓 3분의 2루짓